오늘은 여러분께 남성들이 여성을 cpr하거나 구하기 쉽지 않은 이유를 남성들의 시선에서 여성들도 이해해주길 바라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성들은 남성들이 cpr을 안해주는 것에 대해서 찐따갔다 말하며 cpr하는 남자는 상남자고 cpr할 때 여자가 성추행 신고할까봐 겁난다 말하면 한 남자다. 남자들은 군대 가면 cpr다 배운다면서 도태 찐남들만 안하는 거다.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있는 사람이 눈앞에 있는데 망설인다는 게 찐따갔다. 라는 말을 하는 우리 여성들의 말이 보이시죠?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 여성들은 혹시 남성의 입장에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여성이 입원하고 남자 간호사가 맥박을 재는 것에 대해 컴프를 말합니다. 시계를 보는 척하면서 슬쩍슬쩍 가슴을 쳐다보는데 불쾌하고 당황스러웠다. 의료인들 성범죄 저지른다 하는데 이 간호사 신고하고 싶다 어떡하냐라는 말을 하죠. 참고로 저기서 남자 간호사가 시계를 보는 척하며 가슴을 바라본 이유는 들숨과 날숨을 하며 가슴이 움직이는 걸 보고 안정화가 되었을 때 호흡을 측정하기 위한 겁니다. 호흡 체크를 하겠다 말을 하면 호흡이 불규칙적일 수 있으니 일부러 말 안하고 체크한 건데 우리 환자분께서는 남간을 신고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여성들은 한 번 이런 경우를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불안하고 걱정되는 부분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간호행위 혹은 응급행위를 하는 사람에게까지 성추행의 불안감을 느끼고 남자를 밀어낸다면 남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성분들이 아프고 다쳤을 때 맘 놓고 도와줄 수가 있을까요? 간호사 여시인데 이라면 할수록 세상에 환멸라 컴플 걸려서 멘탈 터지고 오늘 출근해서 경의서 작성해야 하는데 인류의 바사사기라 죽고 싶어 남간이 여자 환자 정맥주사 놓으려 하는데 여자 환자와의 남자가 제 몸만지는 거 싫으니까 여자 간호사로 바꿔주세요 라고 말하더라고 그래서 그 남간이 나에게 와서 진상이 왔는데 여시쌤이 정맥주사 놔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부탁했어 근데 나 신규라서 정맥주사 잘 못하는데 진상 환자 라인 잡을 생각하니 머리가 멍해지더라 일단 가서 상태를 봤는데 진짜 개뚱뚱하고 체지방이 너무 많은 상태라 혈관이 파묻혀서 도저히 잡을 자신이 없는 거야 그래도 이 악물고 잡아보려고 반을 넣는 순간 이거 망했다 싶고 환자도 아팠는지 소리 꽥 지르면서 간호사가 주사반을 하나 못 지르냐고 조무사냐고 욕하고 남자 간호사가 와서 해결해주려 했는데 그 진상이 남간 보더니 어디 남자가 여자 몸손대냐고 소리를 지르더라 기본이 안된 병원이다 뭐라뭐라 짓거리면서 의료과실로 자기 정맥주사 한 번에 성공하지 못한 거 고소하고 남자 간호사가 자기 만지려고 한 거 경찰에 신고하겠다 쌩난 일을 비우는데 남간 진짜 화났는지 분을 삭히지 못해서 화장실 가서 울고 오더라 라는 이 글을 보시고 여성분들 드는 생각이 없으신가요 우리 여성들이 바라는 대로 대다수의 남성들은 자신이 무해한 남자라는 걸 언제나 증명하며 살아갑니다 저 진상여자가 컴플러코 발광을 하고 있는데 남성들이 어떻게 만편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나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일하는 여자인데 특성상 산모와 의사가 만날 일이 많거든 근데 산모 중 한 명이 의사가 남자인 거 알고 바꿔달라고 자기 성추행당한 기분이라고 연병천병을 떨어서 여자 의사쌤 출근해야 했어 그리고 그 진상은 의료진료 행위 중 필요 없는 터치 있었다고 신고했음 이라는 글을 여성시대 회원들의 손으로 작성한 걸 여러분은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들이 저런 진상은 절대 아닐 게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저런 스탑널커가 숨어있고 그런 여자에게 잘못 걸리면 인생 종치는 건 한순간이기 때문에 남성들은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CPR이나 여성을 돕는 행위에 있어서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세상을 만든 건 남성들이 하남자처럼 변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우리 여성들 중에 일부 여성들이 저런 행동을 하면서 남성들의 행동에 제약을 걸었기 때문인 거죠 한번 찬찬히 생각해보세요 어째서 남성들이 여러분을 구하는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겠다고 말하는지 말입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고도 이해를 못하신다면 어쩔 수 없는 거겠죠 부디 딱 한 번만 남성의 입장을 생각해보세요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전국에 계신 남자 간호사분들 꼭 탈임상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니들이 만든 세상이다 악으로 깡으로 버텨라 According to the city, When you return to the town algorithms, blasting CNN, using a 뮤 shop